아직도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고 청년 구직자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극심한 취업만을 증명하듯 청년 수백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구인 게시판 앞이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원하는 직종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상담사에 조언 놓으셨습니다. 다른 곳 면접을 보신다 그러면 미트뱅크 쪽에 영업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입니다. 지역기업 50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30개 기업은 현장에서 면접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난으로 면접 볼 기회조차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류 합격이라는 절차가 한 개 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바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요즘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업 홍보는 물론 우수한 지역 인재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무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지원이 좀 어려워서 모르니까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대의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시고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성과가 좀 나는 편이에요. 채용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구청에 구직자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일자리 상담사가 구인 기업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 회사를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면접서를 쓰고 면접까지 보고서 채용이 결정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보증을 하면서 이런 장을 열어주면서 지난해 서구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는 총 600여 명. 이 중 200여 명이 현장 면접을 통과했고 54명이 최종 합격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